자, 2020년 6월 18일 셋째 주 목요일 붕어영인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비온 날씨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썰방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귀 기우져서 즐겁게 들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루 쉬고 왔는데 제가 저번 주에는 구내염이죠. 구내염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청자분 중에 어떤 분이 알보치를 자꾸 발라라고 해가지고 알보치를 좀 발랐는데 바를 당시에는 그닥 효과를 못 느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많이 상처가 가라앉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의 좀 거의 암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썰방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는 좀 썰방을 푸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을 하면서 이 구내염 이제 구내염 이제 나은 부위가 자꾸 이빨 쪽에 닿으니까 이게 발음을 하면 특정 발음을 하면 자꾸 이게 닿는 거예요. 통증이 딱 찌끗찌끗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토크라이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구내염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좀 더 이상 이제 구내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각변한 노력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은 우리들의 인생과 관련된 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관련된 썰. 첫 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었죠?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책에서도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고요. 아니면 뭐 좀 학자분들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자. 뭐 좌우명으로도 과거에 집착하여 얽매여 살지 말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왜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자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을까요? 그 말인 즉슨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지 않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주제를 갑자기 왜 그랬냐면 아까 이제 게임 방송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 보면 컨텐션 나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이 뭐냐 하면 그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서울역에 인한 이제 인근 노숙자 쉼터나 아니 노숙촌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제 노숙자분들이죠.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떤 인생을 좀 듣는 밥 한 끼 사들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여기까지 왔고 그분들이 왜 현재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과 인터뷰 나누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가정 그리고 현재 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는 그 영상이 있어요. 아마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들었기 때문에 아쉽분들은 아쉽거나 생각합니다. 채널이 작지 않은 채널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채널 자체 컨텐츠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채널을 좀 많이 봤어요. 거기 나오신 노숙자분들은 진짜 많이 봤는데 정말 사연이 안타깝고 정말 기구합니다. 정말 기구합니다. 맞죠?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좀 애틋탑이 묻어 나오실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많이 보면서 노숙자분들이 취지 않고 많이 보면서 약간의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통분모 그러니까 비슷한 측면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노숙자분들이 보니까 그 소식적에 날렸다. 소식적에 잘 나갔다.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뭐 직원들이 열었거든요. 사장이었고 건물이 열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돈 많이 벌 때 현금을 항상 돈다발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다 과거 얘기잖아요. 맞죠? 그 과거에 자기가 잘된 유능도 하면 하나씩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잘나갈 때 가장 잘나갈 때를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장악구체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잘나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현재 여기서 왜 이렇게 거주를 하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 생활은 어떨까 그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분들의 과거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과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다 보면 자기들이 항상 잘나갔다는 얘기를 항상 꺼내요. 자기들이 뭔가 잘했다. 과거에 좋은 데 나왔다. 좋은 데 다녔다. 정말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시간 동안 얘기를 꺼내요. 거기서 내가 약간 좀 포인트를 잡았는 게 뭐냐 하면 아직 이분들이 현실의 노숙자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어떤 머릿속에는 그 과거에 잘나갔던 과거에 영광 누렸던 어떤 그 기억 속에서 약간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못 태어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채널 영상을 보면서 저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 그 과거의 영광 때문에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약간 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기가 겪은 지금 현재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사태를 극복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극복 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막 지금 일이 안 풀리고 할 때 과거에 내가 정말 잘했더라면 과거에 내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라면 아니면 뭐 과거에 내가 어 어디 투자를 했더라면 특히 요즘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막 그런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거 아 내가 과거에 저기에 분양권을 따냈다면 과거에 제가 내가 돈을 모아서 저 땅을 사놨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저도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고민 사연들 중에서도 이 과거의 어떤 아픈 추억이나 상처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사연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접해드렸습니다. 맞죠? 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과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보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살기 위해서라면 과거의 열면을 살기 위해서라면 과거의 열면을 살기 위해서라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열면을 살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가고 온난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겠어요. 과거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과거를 계속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책에서도 나와있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안바뀌요 사실. 맞죠? 그래도 안바뀌요. 앞으로도 고민사연 받겠지만 그 사연들 중에서도 과거의 어떤 나쁜 기억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과거의 어떤 후회 과거 후회하는 사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 겁니다. 맞죠? 그동안 많이 왔잖아요 사실.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의 열면 살면 안돼요. 살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는요. 과거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 없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인이 증악한 것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비조테이션 되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타이머신 있나요? 타이머신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나 만화 속에서. 그런데 현실에서 그걸 쓰는 사례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구 상황에서 있나요? 그리고 왜 영화에서 타이머신이 왜 나왔겠어요? 현실에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영화나 작품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맞죠? 영화 중 여러분이 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 왜 나왔겠습니까? 현실에서는 과거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갈 수 없는 것을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봐야 뭐합니까? 끊임없이 자꾸 가려고 막 아동마동 해봐야 뭐하요? 그냥 에너지 낭비고 감정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친 곳이긴 하지만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곳이 각오입니다. 갈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메이케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트라우마 물론 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갈 수 없잖아요. 그때 시절을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실의 내보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제가 아까 그 앞전에 영상 초기에 그 노스자분들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분들 보니까 이 과거에 집착을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참 전에 얘기잖아요. 한참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얘기가 아니라 한참 전에 얘기해요. 그 보면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이 노스자에 나오신 분들은 기본 못해도 노스생활을 한 10년 하신 분들이에요. 한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말을 뭐냐 하면 자기가 잘나갔다 보면 최소 못해도 한 20년, 10년 그 정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강산에 한 번 이상이 지난 거죠. 시대도 많이 변했고요. 세상이 좀 더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에 노스자분들은 다 뭐 이렇게 제가 나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 영상도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자꾸 각오가고 정말 잘나갈 때만 생각하다 보니까 당장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그냥 좀 피하는 것 같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왕년에 잘나갔다고 하는데 그 왕년 뭐 말 그대로 한참 지난 거잖아요. 한참 맞죠? 한참 지난 거 근데 그걸 계속 쥐고 있으니까 그 돌아갈 수 없는 걸 계속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쥐고 있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내가 오늘 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내가 여기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거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아예 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왜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 특히 중독 중에 왜 알코올 중독분들이 있죠? 알코올 중독분들이 입원이 심해요. 알코올 중독분들이 원래 술을 좋아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이스도 있지만 보통은 보면 뭐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잃거나 이렇게 해가 자기가 뭔가 안 좋은 각오를 겪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맨정신은 어떻게 극복하기 힘드니까 알코올을 손을 대고 그게 습관적으로 마시면서 중독이 되어가지고 자꾸 술 마시고 하면 왜 과거 얘기 하실 분도 있잖아요. 과거 얘기 과거 얘기만 규창 늘어놓으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봤을 때 정말 그분의 현실의 모습도 굉장히 제대로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이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뭔가 되는 게 없고 뭔가 힘들고 뭔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술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과거 생각나고 과거 얘기 계속하고 이 반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렇게 했어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를 해야겠지만 자고 올라온 머리만 아프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소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소원님. 고생하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지 과거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2020년에 살고 있는 거지 1998년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2010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공무원 시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예전에 시험 봤을 때 얘기를 꺼내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막 그때를 후회하지 않아요.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부모님이 정말 필기학교까지 체중부터까지 갔으면 후회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왜냐?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은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과거를 계속 들여다보지 않아야 미전이 안 생겨서 현실을 좀 제대로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좀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거 얘기한다고 해서 막 그걸 집착한다고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왜냐? 그걸 계속 쥐고 있으면 나만 내가 지금 2020년 6월 18일 목요일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내가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가고 오나 그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할 거라 1점은 더 붙일 것 가산점 1점은 더 붙일 것 이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들하고 정성적이 마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번째 세번째는요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3번 과거에 대한 미련이 집착이 되어 더 큰 불행을 가져둡니다. 더 큰 불행 과거 생각하면 무조건 좋은 거를 생각하는데 이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걸 끊지 못해서 지우지 못해서 이걸 지고 있다가 더 큰 불행을 가져다줘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불륜 불륜은 상당수가 이거야. 과거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미련이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렸을 적에 나이 어릴 때 첫사랑이었는데 서로 멎어져서 못 만났어요. 못 만나가지고 각자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떻게 만나는데 눈이 맞은 거예요. 과거 얘기하면서 하다보니까 눈이 맞았어.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가정 다 그냥 집어치우고 만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과거에 내가 좋아했다 하더라도 이미 끝난 건 끝난 거잖아. 맞죠? 그리고 이미 각자였던 과정을 잃었잖아. 그런데 과거에 어떤 어렵풋이 남아있는 그 기억 때문에 그걸 계속 지고 있다가 이걸 뭐 운명이나 인연이 받아들이면서 현재 자기의 어떤 가정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TV에 그 부부클리닝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불륜드라마 같은 거 많이 나와요. 많은 소재예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맞죠? 안 봤습니까?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저는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여러분 하다가 접잖아요. 접었으면 뒤에 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그 공무원 시험 얘기해 이 사제도 얘기랑 비슷한데 뭐냐면 공무원 시험이 2년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접었습니다. 접어가지고 딴 일을 했어요. 딴 일을 했는데 완전히 100% 접지 못한 거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늪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붙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붙은 확률이 붙은 확률이 더 떨어져요. 붙은 확률이 적어요. 더 적습니다. 이게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야 여러분. 더 큰 불행을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워야 되는데 거기에 미련 두고 아 아 이제 이번에 하면 될 것 같아 이번에 하면 될 것 같아 도박도 마찬가지야 도박도 도박도 여러분들 왜 도박 중독이 왜 되는지 아세요? 도박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땄을 때 기억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왠지 이번에 하면 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돈을 계속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꼴았다고 생각 안 하고 당장 딴 것만 생각하거든. 딴 것만. 과거의 딴 것만. 그래서 손 들고 나왔는데 또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3번 자 4번 과거의 무협남은 늘어나봤자 아무도 그 얘기에 관심을 안 가져다 주는다는 겁니다. 과거 얘기. 과거 얘기 여러분들 보면 그런 사람들 싫지 않나요? 맨날 과거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근데 레파토리가 맨날 똑같아. 그래서 막 한 번 볼 땐 들어줘요. 3번 3번 4번 맨날 그 얘기 맨날 그 얘기 이제 막 어떤 단어 튀어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또 보고 싶습니까? 만나면 과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냐? 그러면 안 보고 싶지 않아. 맞죠? 그리고 과거의 무협남은 늘어나봤자 현재가 비루하고 현재가 막 자기가 열심히 안 산다는 게 사람들 눈에 비춰지면 에이 저거 또 맨날 뜬금없는 소리 아네 맨날. 아휴 맨날 저 얘기야? 할 얘기가 저거밖에 없어? 저래 과거에 맨날 어? 옛날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갔던 그 시절만 떠올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비루하게 사는 거지.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오히려 이거를 좋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한심스럽게 받아 봅니다. 맞죠 여러분? 왜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을까요? 막 과거 얘기 많은 사람들 근데 그런 얘기하면 한 번은 한 번은 그냥 들어줄 거예요. 근데 두 번 들어주면 들어줍니까 여러분? 안 들어줘요? 아니면 아예 안 들어준 사람들도 많아. 왜냐? 보통 왕년의 낮 때는 얘기하는 사람도 보면 잘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왕년의 낮 때는 하면서 잘나가는 사람 있어요? 잘되고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뭔가 열심히 살고 지극히 사는 사람 있습니까? 보통 현재가 굉장히 불행하다거나 현재가 뭔가 안 풀리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을 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자기가 이 현 시점에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과거 얘기. 그런데 사람도 요즘에 제시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얘기입니다. 맞죠? 과거 얘기. 맞잖아요. 왜냐하면 들어봤자 그렇게 특별할 거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과거 얘기 들어봤자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누면서 들어봤자 기만 아파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여지껏 이 시간 동안 이걸 왜 듣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서 또 이번 한 번은 그래 한 번은 그렇게 만나 주자 하면서 다음에는 안 만나 준다. 그걸 알아야 돼. 과거 얘기하면서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 백날 해봤자 백날 얘기해봤자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피곤해합니다. 피곤해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얘기 다 들어주고 하지 않아요. 얘기 들어보고 뭐 들을 거 없네라고 생각하면 안 듣습니다. 안 봐요. 그게 요즘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알아야 돼. 맞죠? 예를 들어서 노스자분들이 많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아저씨 헛소리하지 마시고 원래 가시던데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아저씨 술 드신 것 같은데 술 드신 것 같은데 좀 곱게 드십시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과거에 얽매워 사는 사람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얽매워 사는 사람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과거에 해상하면 추억도 올리는 거하고 이제 과거 운운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거지 과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왜 학교 다닐 때 왜 그런 거 동창들 만나면 너 그 코올릭이 맞지. 그럼 난 그 사람 안 봅니다. 안 봐요. 현재 내 모습을 봐야지. 과거 초등학교 때 뭐 왜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좀 못난이거나 좀 좀 코올릭이나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면 만약에 동창들 만나면 과거 모습만 떠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현재 모습 볼 줄 모르네. 볼 필요가 없겠네. 뭐하러 반갑다고 얘기하노? 언제까지 초등학교 그 모습만 떠올릴 건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미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미래.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니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골, 위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미안해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은 거지 않습니까? 건강도 관리하고요. 맞잖아요. 그럼 2020년, 2030년, 4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좀 살아나갈까 적응할까 어떻게 좀 건강하게 덜 아프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뭐 내가 2020년, 2015년, 10년 2000년 이때 모습을 떠올려봐야 현재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에서 이 현시대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과거 모습 과거 집착하면서 뭐 터치폰 쓰시겠습니까? 그 뭐 홀더폰 쓰시겠어요? 과거 모습도 올린다 하시고 과거 입었던 옷 계속 입을 거시고 계속 쓸 거예요? 아니면 과거 모습도 올린다 하시고 팬티언 컵도 쓸 거예요? 아니면 과거 모습도 올린다 하시고 뭐 LCD TV 뭐 OLED TV 안 보고 그냥 브라운감 TV 보실 거예요? 안테나 키고요? 그럴 거 아니잖아. 맞죠? 과거를 보면 자꾸 과거의 내 모습을 계속 떠올리고 하면 지금 앞으로 미래를 준비 못해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진짜 정말 빠르게 변해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이 속도가 나중에 더 빨라질 거예요. 맞죠? 그런데 내가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자꾸 과거 과거 운한하면서 현실과 타협 안 하면서 자꾸 옛날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허물을 못 보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과거 울명 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지겨떨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썰방 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 사연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떨쳐내지 못해서 과거의 후회나 과거의 미련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떨쳐내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으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특히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청하시고 이렇게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저저번 주 1년인가 그 사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연을 삭제했습니다만 그때 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친구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한테 머리 한 대 맞은 거 그걸 평생 기억하여가지고 선생님 복수하고 싶다고 했던 사연 기억나시죠? 그거 해가지고 나왔던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저히 우리가 정상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게 사연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결국엔 삭제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본인 입장에선 아플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 지나간 거잖아 지나간 거 그 분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말았습니다만 한참 지난 거를 계속 지고 있으면 현재의 삶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 현재의 삶을 그리고 보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자꾸 과거를 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거의 비슷해 거의 사연들의 내용은 살짝 달라도 거의 이런 게 비슷해요 아니면 과거에 왔던 아픔을 핑계삼아 현재를 자꾸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 과거의 아픔을 핑계삼아서 핑계라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자꾸 원인으로 두면서 난 안 돼 난 못할 거야 자꾸 그걸 이제 합리화 시키는 거죠 난 과거에도 못했으니까 현재도 하지 못할 것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해내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가짐이 그냥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뭔가 나쁜 게 있으면 그걸 빼내야 돼요 빼내야 돼 내한테 나쁜 어떤 기억이나 어떤 그런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머릿속에서 빼내야 됩니다 기억을 안 하게끔 해야 되고 지워지게끔 해야 돼요 그 중에 과거라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2020년 2025년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를 살아가는 건데 자꾸 예전 2000년 2010년의 기억 그 안 좋았던 기억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쥐고 다니면서 자꾸 현재를 살아보지 못하고 현재 행복하지 못하고 현재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하는 삶을 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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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